그랬더니 자기도 재밌나 봐 그러더니 그걸 갖다가 또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아마 정말 앞으로 그 성격 변할 거예요 그 친구. 원래 싼티라는 게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이제 맛들리면서. 아마 앞으로 그 트위터가 엄청나게 아마 다른 트위터로. 판넬을 역시. 이 부인 사진인데요. 뿌잉뿌잉 하는 모습이고. 진짜 뿌잉뿌잉. 괜찮네. 판넬스티턴이 김장훈 씨와 함께 촬영을 해서 너무 멋진 사람이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와우. 힌트윙을 했어요. 그리고 저 아래가 이제 못된 손. 네 못된 손. 나쁜 손이라고 해서 큰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아유. 어디에 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김장훈 씨. 손도 그렇지만 판넬스티턴이 굉장히. 밀착했네요. 허리에는 골반에 손이 가 있어서. 홍석춘 씨가 판넬스티턴 착하다고 그때. 네 굉장히 좀 나이스하고요.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딱 꽂히면. 정말 돈이고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많긴 많나가요 돈이. 너 판넬스티턴 깐다노. 어제 이 당신장을 위해서 태풍을 뚫고. 탈리포니아에서 입국하신 김서라 씨. 바이오니의 위험한 일주일이라고. 그 칼기폭파 사건을 다뤘던. 칼기폭파 사건. 칼기폭파 사건을 다뤘던. 어머, 넌 줄 알았어. 그래요.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진짜 닮으셨다. 이분이 칼기 뽀뽀를 닮았고요. 김선아 씨. 김선아 씨인데요. 진짜 닮았네요. 정말 닮았고 더 신기한 건 이 신문 기사에 키 163에 몸무게 54kg. 혈액형 5형까지 똑같은 걸로. 진짜요?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야, 희한한 인연이네요. 생일도 같으시죠? 그새 생일도? 생일이 같고. 실제로 만난 적도 있어요?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만났었어요. 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났을 때도 너무 제재가 많았고. 그렇죠. 크게 대화를 많이 나눈 건 없고요. 신상욱 감독님이 이 영화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영화를 하게 됐죠. 김현희라는 분이 워낙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13개국을 돌아다녔어요. 제가 위험한 일주일이라고 쓴 거는 촬영 중에 제가 기억나는데 유럽에서 감독님의 그 신변이 그렇게 안전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요. 그렇죠. 근데 뭐 얼굴 그냥 내놓고 얼굴 카여놓고 그냥 막 촬영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때는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그게 위험한 건지.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상욱 감독님이 정말 유명한 감독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북쪽에 납치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정말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다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제 다시 그때부터 이렇게 영화 촬영을 하고 그래서 해외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북쪽 관계자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좀 가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북쪽과 수교를 맺은 국가 같은 데는 좀 위험합니다. 헝가리나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이제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일 위험했던 게 이제 바레인 촬영을 가야 되는 거였어요. 바레인. 바레인 촬영을 가야 되는데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예. 제가 그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어느 외국을 가잖아요. 그럼 항상 저는 전부 다 검은을 받았어요. 그 비자가 있는 여권 때문에요. 저를 이상한 여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레인 비자가 있으니까. 네 바레인 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여권 말겨 빨리 끝나야 된다고. 바레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영국 그 기자분이요.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게 걸려가지고 6년 동안 감옥 안에서 수감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공항을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저희들 그 그룹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촬영을 하는 걸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모든 그 간판들이 카메라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사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카메라 촬영하지 말라고요. 또 그곳에 이제 동양인 무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 더 의심이 쌓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못 나가고 있었어요. 스태프들이 가서 뭐 얘기하고 또 빠꼬받아오고 또 빠꼬받아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는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수영을 할 때도 다 옷을 입고 얼굴도 다 가리고 이렇게 수영을 한대 하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옷을 잘못 입고 온 거 아닌가.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저 공항 직원한테 가서 한 마디만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요. 그 제작분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하이 살라마랑쿰 이렇게 얘기를 해달래요. 하이 살라마랑쿰 이렇게 얘기를 해달래요.